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전윤종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바이오 산업 하면 전통적으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의약품 시장이 한 26조 원,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이 한 13조 원 정도인데 굉장히 좀 새롭게 정의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은 아직 좀 1.3조 원으로 아직 규모가 좀 크지는 않는 분야이고요. 네, 비교적 좀 작은 편이군요. 지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오 헬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는 걸 같이 느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혁신적인 기술 발달을 노려서 우리가 MRA 같은 새로운 기술도 봤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용한 디지털 새로운 의료기기, 의료약품이 만드는 디지털 헬스가 새로 시장에서 생기는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국내 지금은 아직 작지만 상당히 잠재력에 큰 디지털 헬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좀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업도 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국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입니다. 디지털과 AI와 또 융합을 하면서 이쪽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CS2024에서도 이 산업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실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되게 후부군이 한 2만 개나 3만 개 정도 물질이 있는 거고요. 2만 개나 3만 개 물질이 최종 하나의 의약품으로 나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용하면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라는 게 새로운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의약품, 의료기기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약품이나 의료기기, 치료법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야, 그래서 실제 CS를 가보면 CS가 가전쇼잖아요. 가전쇼 시작했는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게 적용되는 분야가 우리 건강, 의료에 많은 적용되고 있어서 제가 올해하고 작년 가봤는데 언뜻 보기에 전시품의 개수로 따지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에 7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간 바이오 R&D에 3천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이 한 5년 정도 평균 계속되니까 매년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되고요.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바이오 R&D도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원천 분야, 공통 핵심 분야 그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분야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 정책과 같이 하면서 우리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바이오 분야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저희가 맞춤형 진단 의료제품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신소재 그리고 소재부품 창비 기술 개발 같이 산업의 바이오산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기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산기평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전반에 대해서 R&D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바이오 디스탈 헬스 R&D 외에도 다른 산업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들었어요. 이 밖에 또 어떤 산업 쪽에 지원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연간 3조 원 정도의 R&D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에서 특히 기술 개발에 중요한 반도체 일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미리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디스플레이어 같이 우리 산업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분야 그리고 주력 산업의 고후화 가시를 위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바이오는 한 3천억 정도니까 10에서 12% 정도를 바이오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전 산업을 다 관리하시려면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특히나 디스탈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논의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작고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디스탈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디스탈 헬스의 가장 발달된 형태를까요? 그게 우리 식약증을 통과한 앱을 통해서 수면 치료를 하는 그런 데가 나왔는데요. 그처럼 디스탈 헬스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치료제 아니면 디지털 의료기계 같은 그런 제품 서비스가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이런 서비스가 개발되려면 그에 맞춰서 제도도 좀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디지털은 항상 데이터와 같이 가거든요.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의료제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치료나 제품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돼서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고 서비스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규제벽이 좀 높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규제 개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디지털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이잖아요.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데이터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장애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 규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MRA 백신이라는 전혀 정말 새로운 약을 할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통 10년 걸린다는 임상실험을 1년으로 가끔 줄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도 디지털 헬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주요국들에서는 디지털 헬스 산업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오래전에 통과를 시키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내년 1월에 지금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는지요. 네,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필요한 기술 개발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양성일지 기반이 되는 표준화 국제협력 같은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막연한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건강지원기기 이렇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전자약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디지털 센서와 연결된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장치 이런 구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몸담으셨는데요. 산업기술통상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전윤종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